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2일 오전 8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LH직원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LH직원 등의 원종 투기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3건의 내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LH직원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